그러므로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주시고 충북을 많이 많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통으로 환기하시는 분들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주세요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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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찬송하면서 정성껏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기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드려주세요 기념으로 드려주세요 아멘 나의 신이 되신 영호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성이시며 주여 나의 여신 주여 우리 헌금을 받아주세요 순하다를 못디시는 기념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반성이시며 나의 반성이시며 나의 반성이시며 나에야 나아리 부어 내 버리시오 나에야 나아리 나에야 나아리 요즘 일어났습니다. 내 생명이신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신여 나의 우리 집 아버지 주님은 나를 믿으시고 주의 짓을 믿고 하시여 나의 생명이신여 내가 다 내 생명이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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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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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